구두꿈은 꿈속에서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이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개인의 상태 혹은 주변 환경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복 중 하나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성격, 이동성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가 등장하는 꿈은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두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사회적 위치, 혹은 현실에서의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는 개인의 이동성과 자유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이나 구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꿈에서 구두의 상태와 그것을 신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꿈에서 느낀 감정이 꿈 해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두 꿈은 주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나 전환점을 의미할 때 등장합니다. 구두는 꿈꾸는 이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간관계 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구두를 신는 꿈은 이와 같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꿈속에서 구두를 벗는 행위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두는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꿈에서 구두가 나타날 때는 꿈꾸는 이에 자존감이나 자신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는 꿈은 자신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낡고 다른 구두를 신는 꿈은 자존감이 낮아져 있거나,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두는 또한 이동성과 자유로움을 상징하는데, 이는 꿈속에서 구두를 신거나 벗는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구두를 신는 꿈은 새로운 출발이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상징하며, 구두를 벗는 꿈은 현재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만약 꿈속에서 구두가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방향을 잃거나, 자신의 목표를 상실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두는 때로는 무거운 책임이나 구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꿈속에서 구두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너무 무겁다고 느낄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거나 구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구두를 벗고 편안함을 느끼는 꿈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새 구두를 신는 꿈은 주로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 그리고 기회를 상징합니다. 새 구두는 꿈꾸는 이가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새 구두는 꿈꾸는 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 과정에서 기쁨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꽉 끼거나 불편한 새 구두를 신는 꿈은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낡고 다른 구두를 신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거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낡은 구두는 또한 과거에 얽매여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꾸는 이가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를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방향성을 잃거나 목표를 상실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두는 이동성과 목적지를 상징하므로, 구두를 잃어버리는 꿈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을 반영하는 꿈일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을 꿀 때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를 벗는 꿈은 현재의 책임이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을 얽매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더 이상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두를 벗는 꿈은 또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두를 벗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는 현실에서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문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구두를 고르는 꿈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인생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두를 고르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 결정에 대한 꿈꾸는 이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만약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현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구두를 신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부담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꾸는 꿈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구두는 또한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을 꿀 때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구두를 신는 꿈을 꾼 한 여성의 사례 한 여성은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새 구두를 신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회의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새 구두를 신는 꿈은 그녀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꿈 속에서 새 구두는 그녀의 성공적인 출발을 상징했습니다. 구두를 잃어버리는 꿈을 꾼 한 남성의 사례 한 남성은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잃어버리는 꿈은 그가 자신의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현재의 상황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불편한 구두를 신는 꿈을 꾼 한 사업가의 사례 한 사업가는 불편한 구두를 신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업무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구두를 신는 꿈은 그가 현재의 업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그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꿈이었습니다. 구두 두 켤레가 우편으로 배달된 꿈 새로운 일이나 외국 서적을 보게 되고, 여권이 나오는 등 새로움이 있음 구두 밑창이 다 떨어져 발바닥이 나온 꿈 손벌이 닳도록 무진 애를 썼지만, 노력은 오관되 없고, 신발은 나이가 떨어져 돈 달라고 입을 딱 벌리고 있다. 궁극통, 문주다사하다. 구두가 갑자기 달아서 해지는 꿈 애인이나 아내와 싸워 회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구두가 유리처럼 반짝거리는 꿈 날개짓을 하여 하늘로 날아가듯 기분이 좋고 기쁜 소식을 듣는다. 구두를 사는 꿈 큰 돈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구두를 슬리퍼로 바꿔 신는 꿈 이성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 싶다는 잠재적 욕구가 나타난 것이다. 구두에 관한 꿈 불과 갑자기 달아서 해지는 꿈은 애인이나 아내와 싸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기며, 신발을 잃은 꿈은 믿었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을 암시합니다. 물에 빠진 구두를 건져 내려다 이유로 켤레에 고무신을 건지는 꿈 투자를 적게 하여 많은 이익을 얻음 새 구두가 자신의 발에 딴 맞아 편안한 꿈 좋은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질 꿈 선물로 받은 구두 상품권으로 신발을 사러 갔으나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지 못해 되돌아오는 꿈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신발을 사러 갔지만 사지 못한 꿈은 직위상 불운을 겪을 암시이다. 즉, 좌천되거나 실직의 우려가 있다. 또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이뤄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암시이다. 소포로 구두 두 켤레를 받는 꿈 소포로 구두 두 켤레를 받으면 여권이 나올 것을 예시한다. 신발 구두 운동화 등에 거미줄이 얽히는 꿈 만일 외출 출장 여행을 하게 되면 불길한 애군이 닥쳐 저승길로 직행한다. 교통사고 낙상 실패 등이 닥쳐온다. 신발이나 구두를 사는 꿈 신발이나 구두를 사는 꿈은 입학 및 입사시험에 합격한다. 신선이나 산신으로부터 구두나 신발을 받는 꿈 신선이나 산신으로부터 구두나 신발을 받는 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거리를 얻어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될 징조이다. 미혼 여성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 구두나 신발이 자신의 사업이나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나 인물로 해석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런 것을 받든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곱신 구두 털신 등을 사다주는 꿈 실제 아이라면 협조해줄 일이 생기지만 아이가 일거리의 상징이면 그 일의 보장, 완결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집배원이 편지라고 전한 것이 구두여서 의아의 한 꿈 꿈에서 집배원이 편지라고 전해준 것이 한 켤레의 구두였다며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꿈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혹은 엉뚱한 사건, 낯선 사람에 의해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암시이다. 하얀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튀고 싶은 마음의 암시 흰 구두를 받거나 이것을 신고 사람들 앞에 서는 꿈 흰 구두를 받거나 이것을 신고 사람들 앞에 서는 꿈은 자기 재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꿈을 꾼 후 한동안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